김해시에서 김해를 대표하는 명품쌀 브랜드를 육성합니다. 최고급 풍종으로 알려진 영호진미 생산과 마케팅을 위해 김해시는 지난 2017년부터 598억 원을 들여 김해실 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287농가 461헥타르 규모의 영호진미를 계약 재배해 벼 1,548톤을 전량 수매했고 소비 촉진 마케팅을 통해 쌀 판매율도 70% 늘었습니다. 한편 김해시가 육성하는 영호진미 쌀 브랜드는 가야뜰과 가야뜰 골드로 지난달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환영만찬에 올라갔습니다.